능금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56페이지구요. 능금술 다 되어있고 원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번역문이구요. 능금이 사과죠. 사과술 조리법 1. 능금 사과를 익은 것으로 껍질을 벗기고 실을 뺀 후에 짜서 즙을 낸다. 2. 일에 물을 많이 혼합하여 하루 밤난만 놓아둡니다. 3. 층이 분리된 일을 다른 그릇에 따라 꼭 보관 후에 1년동안만 묻어두고 먹는다. 이렇게 되면 능금술 사과술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